안녕하세요 요즘에 플로리다 에서 한치가 나온다 그래서 한치용 피어에서 쓸 수 있는 집어등을 만들어 봤어요 요즘에 비도 계속 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집어등을 만들었는데 이게 두 개 하면은 13,000 룸에는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밝고 짧으니까 그냥 써도 되고 나중에 거치대에다 해서 피어에서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 브러징 낚싯대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피어카트에다가도 쓸 수 있고 나중에 거치대에다가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갈치를 잡으러 가거나 뭐 한치를 잡으러 갈 때 이렇게 하면은 시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쩌면은 기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있지만은 사실 광어 기기는 이걸로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보다 많이 밟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앞쪽으로 갈 수 있고 기긍을 하면 어쩌면은 두 개 정도 더 사야지 다시 365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이렇게 하여간 음 뭐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이러고 pha 휴식 Bo 박 회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